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샤오미 휴대용 드라이기 제품입니다. 손잡이가 접히는 구조로 휴대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고 깔끔한 밝은 계열의 색상으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분당 2만에 회전하는 고성능 모터가 적용되어 15mps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균형적으로 설계된 내부 발열체는 1600W급 성능으로 뜨거운 바람을 일정한 온도로 출력합니다. 제품 무게는 428g이고 전원 배선 길이는 약 1.7m 정도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서드파티 게임 컨트롤러 제조사로 유명한 팔비도사의 무선 게임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컴퓨터부터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컨트롤러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맵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크로 기능 설정과 여러 프로파일을 셋업해두고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통해 빠르게 전환하면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달린 진동 모터는 게임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며 6축 모션 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FPS 게임 플레이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제품은 100W 급초고속 충전기가 내장된 전원 스테이션 제품입니다. 멀티탭 대신 데스크 상판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AC 콘센트가 좌우에 하나씩 두 개 배치되어 있어 데스크 위에서 다양한 전자 제품을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터치형 전원 제어 버튼을 통해 출력 전원을 전자식으로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면에는 USB-C 포트 2개, USB-A 포트 2개가 구성되어 있어 멀티포트 고속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단일 포트 기준으로 최대 100W 출력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넉넉한 배터리 용량과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유그린사의 고성능 보조 배터리 제품입니다. 단일 출력 기준 최대 140W를 지원하고 3개 출력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때 140W 출력이 가능합니다. 25mAh의 놀라운 배터리 용량은 하루 종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노트북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 입력은 60W 속도를 지원하고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 검증된 2만 1,700 배터리 셀이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커피머신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하이브로 사오리언 캡슐 커피머신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캡슐 커피머신과는 다르게 다양한 캡슐 커피들을 하나의 기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돌체구스토, 네스프레소, 이에스포드, 케이컵 캡슐을 지원하고 직접 분쇄한 커피를 넣어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량 조절을 지원하며 40초 만에 빠르게 예열이 완료되어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빠르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 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